할리우드의 배우 라이온 구슬링이 BTS 지민에게 영상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한 라디오 매체는 이를 두고 라이온 구슬링이 지민에게 사과를 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간소울 영화입니다. 라이온 구슬링이 선물을 보내면서 지민에게 영상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해외 언론들도 이 소식을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라이온 구슬링이 지민의 스타일을 따라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라고 표현한 기사도 보이는데요. Bite Summoned Style이라고 하면 누군가의 스타일이 좋아서 물어보지도 않고 따라한다는 뜻의 소고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손민수하다와 딱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사실 BTS 지민은 앞서 자신의 최애 영화가 라이온 구슬링 주연의 노트북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기타를 선물 받은 지민 역시 감사의 의미로 영상편지를 올렸는데요. 예한 기자는 이참에 바비가 아닌 켄 중심의 스피노프 영화에 둘이 함께 나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스타들 덕분에 세상에 재미있는 소식도 더 많아지는 느낌인데요. 오늘도 세상과의 접점에서 영어를 만나는 일간소울 영어였습니다. BTS ARMY took notice of one of Ken's iconic looks. You rocked it, Ken. But we're pitching Ryan and Jimin's Ken Focus Spin-off ASAP.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